쇼테스트 제목에서 우월성 테스트인가 사랑 테스트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월성 테스트라는 조건이 포함되도록 쇼테스트를 정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 당연히 쇼테스트는 우월성 테스트입니다. 저는 여자가 무례하거나 도발적이거나 적대적인 질문이나 말이나 행동을 통해 남자를 떠보는 것으로 정의하겠습니다. 떠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의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심통을 부리는 방식으로 쇼테스트를 하는 것을 심통 쇼테스트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때 여자에게 굴복하거나 양보하는 길이 있고 단호하게 선을 긋고 버티는 길이 있습니다. 레드필에서는 버티라고 조언합니다. 굴복하거나 양보하는 것은 자신이 열등하고 인기 없는 남자임을 여자에게 광고하는 꼴이라는 겁니다. 저는 남자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여자가 심통을 부린다는 가설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설이 옳다면 여자친구가 심통을 부릴 때 물러섬으로써 여자친구에 대한 사랑을 과시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옳다기보다는 양쪽 모두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떻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인간은 자신이 남보다 힘이 세거나 지위가 높거나 인기가 많을 때 갑질을 하고 그 반대일 때는 남이 자신에게 시전하는 갑질을 어느 정도는 참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심통 쇼테스트를 일종의 갑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기 없는 남자가 여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 여자에게 굴복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남자가 굴복하면 자신의 열등성을 좌연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이 많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양보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자는 우월하면서도 자신을 많이 사랑해주는 남자를 원합니다. 심통 쇼테스트를 당할 때 남자가 물러섰다고 합시다. 그것이 사랑에서 비롯된 양보인지 열등성에서 비롯된 굴복인지 알아내기 힘들다면 여자에게 쇼테스트로서 별로 쓸모가 없을 겁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해 보겠습니다. 몇 년 동안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후에 연애를 시작해서 남자가 대단히 우월하고 인기 있다는 것을 연애 초기부터 여자가 잘 알고 있었다고 합시다. 그 남자가 다른 남자들을 실력과 깡으로 제압하는 모습을 충분히 감상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여자가 남자의 우월성을 굳이 테스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남자가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내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이때 심통 쇼테스트가 여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남자가 물러선다면 열등성 때문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물러서면 여자에게 찐따로 찍힐 수 있다는 레드필의 조언을 남자가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여자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 단호하게 선을 그을 수는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반대 사례입니다. 남자가 얼마나 무능하고 인기 없는지 여자가 연애하기 전부터 아주 잘 알고 있었다고 합시다. 여자의 심통 쇼테스트에 남자가 단호히 맞선다고 합시다. 그런다고 남자가 여자에게 알파메일로 보일까요? 여자가 바보입니까? 양보하지 않는 남자의 모습을 보고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자가 해석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럴 때는 무조건 물러서야 한다고 조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에게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충분히 보여주면서 심통을 부릴 때는 단호하게 맞섬으로써 원칙을 지키는 길도 있습니다. 이때 남자가 물러서지 않은 것은 쇼테스트를 통과해서 여자에게 우월한 남자로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남자가 대단히 우월하고 인기 있다면 소개팅으로 만난 사이라서 여자가 그런 것들을 당장은 몰라준다고 해도 쇼테스트 때문에 여자에게 찐따로 찍힐 걱정을 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연애 초기에 심통 부리는 여자에게 물렁물렁하게 물러서는 남자의 모습을 보고 여자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남자가 찐따인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자의 우월성과 인기에 대한 정보가 여자에게도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여자는 남자에게 반전 매력을 느낄 겁니다. 남자가 대단히 열등하고 인기가 하나도 없는데도 여자가 잘 모른다고 합시다. 연애 초기에 심통 부리는 여자에게 단호하게 대응하는 남자의 모습을 보고 여자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알파메일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자의 열등성과 인기없음에 대한 정보가 여자에게도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여자는 남자에게 반전 매력의 반대말인 반전비호감을 느낄 겁니다. 남자가 진성 찐따라면 여자에게 찐따임을 들킬까봐 노심초사할 겁니다. 이것은 가진 자의 여유의 반대말인 못 가진 자의 초조함입니다. 이런 남자가 레드필이나 픽업 아티스트가 조언하는 대로 심통 부리는 여자에게 단호하게 대응하는 식으로 알파메일 코스프레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현대의 익명사회에서는 이런 코스프레로 여자의 몸과 마음을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자의 열등성이 점점 뽀록나기 마련입니다. 픽업 아티스트가 가르치는 알파메일 코스프레는 속임수입니다. 여자가 어떤 측면들에서는 남자보다 띠하게 진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짝짓기의 영역에서는 남자보다 더 영악하게 진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속임수로 여자를 장기적으로 속이기는 대단히 힘들 겁니다. 물론 그런 남자에게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열등성이 뽀록날 때마다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알파메일 코스프레라는 무기를 재정비하여 다른 사냥감을 찾아 나서면 됩니다.